안녕하세요. 태근문화기행 강의를 맡은 동남아 창의융화학부 황규희 교수입니다. 21세기 급속한 기계혁신의 디지털 혁명 시대에 있어서 인류의 공정과 번영이라는 세계인류 공동체의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신기술 세계관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인간의 존재, 즉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점차 국가 간의 상호의전성이 증대되어 다른 국가의 협조 없이는 홀로 생존할 수 없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문화적 소통을 위해서 자신이 속한 문화가 아닌 다른 집단의 문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자문화중심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그 국가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세계인류 공동체의식으로 생존해야만 합니다. 다른 지역의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태국은 타이족을 비롯하여 라오족, 몬족, 크메르족, 중국인, 인도인 등 여러 종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이지만 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의미의 태국인으로 동일합니다. 태국은 태국의 고유한 문화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도와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문화를 수용하여 태국인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으로 문화를 보존하여 왔습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은 태국은 대나무 외교정책에 의해 서구와의 외교 및 교육을 하여 서구 문화도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지역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태국인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 전통 및 사회관습, 그리고 유적 등을 통하여 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남부지역의 관광, 그리고 보강기간과 기말고사로 진행됩니다. 이 강좌를 수강한 학생 여러분은 타인의 문화와 접촉하여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 상대주의적 문화적 관점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여 21세기적 인류 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태국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관광, 한류, 불교에서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리더국가, 포용의 국가로 바뀔 것이며 태국인의 삶을 통찰하고 이해하여 태국 지역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